이거 뭐 입을 맞춰 시간이 없네요, 그죠? 와! 야, 이거 인정, 인정, 인정! 누나, 누나 가발 내려, 누나 가발 내려! 잘한다! 잘한다! 이번에는 아이돌 그룹의 박자감과 혁동심 그리고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음소곡 댄스닥이에요! 이겼다, 이겼다! 이거 이제 그 안대를 거의 쓰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한 번 해보는 거죠? 아, 남껏 보호할 수 있으니까! 앞에만 좀 막아주세요! 네! 안 돼! 안전해요, 안전해! 약간 밑에는 뭐야? 여기들, 저기들 나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여기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갈게! 엄마를 알게 될 거예요 대박, 이겼어! 우와! 이거 확실히 들리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앞으로 나갈 때부터 트위스켓을 해 우와! 안틀린다, 안틀린다니까 안틀린다, 트위스! 이게 모든 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음소거가 됩니다, 지금 가네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나? 지금 이 숨소리 들어보세요. 잘한다, 진짜. 이제는 진짜 감동이다, 감동. 이건 진짜 감동이죠. 우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잘했지? 신영이 짱이다, 신영아. 진짜 너무 멋있다, 신영아. 대박이다, 진짜. 우와, 진짜. 뭐야. 와, 틀렸어. 와, 진짜. 승리! 또 틀렸어, 또 틀렸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제대로 했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왜 기와롭다, 되게 기와롭다. 사실 셀럽5를 보신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자극제는 자극제. 한 개월 동안 얼마나 연습을 하셨으면 눈을 가리건, 음악을 끊건, 두 배속으로 빨리하던 모든 게 여러분들이 착착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승. 오케이, 셀럽5. 오케이.